그럼 지금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편집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식수는 조정 SBS 보도본부장께서 사회를 맡으시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SBS 보도본부장 조정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초청에서 토론을 하게 된 분이 소개가 필요 없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십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마치시고 또 두 차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맡아서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고요. 오랫동안 여권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타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그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편집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추승호입니다. 연합뉴스TV 상무이사 겸 보보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편집인협회가 새로 만든 토론 브랜드 편집인 토론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모신 분은 스타 장관으로 불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입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하셨고 또 사법시험 수석 합격도 하셨고 제주에서 최고의 수제 중에 수제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입문에서는 서울과 제주에서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르셨는데 모두 당선이 되셨고요. 또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남원정이라고 하는 개혁 소장파로서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당 최고위원과 대선 경선 후보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으셔서 건설로조 불법 행위의 어떤 강경 대처라든가 이런 각종 이슈때마다 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각인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그리고 정치인 원희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희룡 장관의 기조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편집인 토론회 두 번째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좀 떨리는 마음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또 왁상 마우스 보니까 제가 또 초선 국회의원 할 때부터 자주 뵀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친구들, 후배들도 있어서 한결 마음은 편안해지지만 뭐 그렇다고 봐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좀 진솔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이 굉장히 비중이 큰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마침 또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지금 오후 2시에 한다 그래서 아, 이 악연은 과연 어디서 멈출 것인가 이런 인생 차원의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슈와 사건은 늘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선 기조발언은 준비한 말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짤막하게 소회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아마 저를 신문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테니까 거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임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국토교통부의 업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은 우선은 지난 정부의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하나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집값 문제겠죠. 그래서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시장을 이기겠다는 지나친 규제로 또 통계까지 만져가면서 결국 이걸 다루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서 전국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잘 얻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실제 수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요인들을 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다루어서 정부의 주거 안정에 대한 역할을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목표고 그 과제는 현재도 계속 도전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거를 공급하는 역할이자 또 우리 국가의 모든 성장에 기반이 되는 건설, 교통 이런 부분에서 오래된 화물연대라든지 건설로조라든지 불법 화도급이라든지 최근에 부실시공으로 벌어졌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과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정상화를 해나갈 것인가 현장의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 유정결 정부의 기조도 비정상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슈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피하거나 아니면 속이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뿌리가 단기간 해내기에는 너무나 깊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분은 교통편의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이 국토공간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이용이 부처의 업무로 매겨져 있는 그런 손꼽는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안타깝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지방의 문제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거라든지 아니면 교통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돈이 자원국과 전쟁 지대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국내 견설계가 조금 하강기를 맡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제2의 중동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사우디, 우크라이나 열심히 뛰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업무를 봤을 때 가장 미진하기도 하고 가장 무겁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입니다. 지방자치 행정도 해보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도 해본 입장에서 결론은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시점으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토 이용의 큰 틀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산림 녹화, 식량 증산, 수자원의 개발 그리고 당시에 우리 자원이나 이런 도시 생활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민둥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지와 농지 그리고 수자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빌트와 국립공원 등등의 매우 강한 규제를 한 결과 그 목표들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공업화의 산업단지들도 공급을 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만 이게 50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 그래서 수도권은 과도한 평생 소득 중에 연봉 15개를 받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연봉이 평생 동안 30개를 갖기도 힘든데 그중에 15개를 내 집 마련에 바친다면 내 먹고 살고 자녀 낳고 비상금 마련하고 노후까지 대비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면들이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이 자산가치의 격차 소득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의 성장이 제한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자라는 정치제도가 이루어지면서 행정구역이라든지 지방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못되면서 나눠갖기식 자원배분과 경쟁적인 서로 베끼기식 이런 지방개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가 특별해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몇십 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인구 소멸과 인구 고령화 초저출생이라는 세계 신교록적인 이런 한국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인구와 지방과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의 새로운 첨단화를 이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국토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의 재배치는 인구, 지방, 지속성장이라는 세 가지를 잡기 위해서도 그게 모아지는 교차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땅이 적정하게 공간과 교통이 공급이 돼야 이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게 바톤을 이어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은 돈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땅이 부족하고 그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수도권은. 지방은 땅은 많은데 돈과 사람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나눠갖기식, 나눠주기식 이러한 현재의 지방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그때 선거용으로 달래주는 사탕 던져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농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용의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쌀을 생산해가지고 2조, 3조씩 매년 이거를 재정 적자를 주고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경제 유전이라는 이런 용도에다가 국토부가 국토 이용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농지, 산지, 해양, 공익공원 이렇게 가면 손도 못 대고 그게 완전히 땅에 대해서 나눠갖고 지키기가 목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도 어쩌지 못하고 기재부도 어쩌지 못하는 심지어는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부처, 할거주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게 막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국토를 좀 더 넓게 쓰자. 그리고 좀 더 복합적으로 쓰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다른 보상을 해주자. 이런 방향으로 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땅들이 농지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 농지로 지금 스마트 농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요. 우크라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농지 면적 다 합쳐봐야 3만 킬로도 안 되거든요. 산지가 7대 3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반도 면적 전체보다 큰 농지를 주겠다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물론 물류나 거리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글로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땅을 넓게 쓰자는 각도를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1가구 1주택 부분을 저는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도권이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례를 해서 4도 3촌 4일은 수도권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이것들을 앞으로 실제로 연결해내면서 단순히 주민등록인구라는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들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서울 같은 수도권 같은 데서는 자기 연봉의 15배를 받쳐야 내 집 마련을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연봉의 절반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어촌으로 묶여있는 이 지방의 국토를 넓게 쓰면서 그리고 시간도 수도권은 꼭 수도권 농촌이면 영원히 시골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는 도촌 복합생활 시대로 전국민이 가야 된다. 이 과정에서 관광산업도 살아나고요. 그다음 노인들도 지금 농촌을 짓고 있는데 노인들은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노인들의 요양병원이 들어있는 최첨단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그 부분에 모이고요. 그 이외의 넓은 땅들은 저는 교육과 문화와 관광과 아이들의 대자연 속의 생활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선진국형의 생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생산성과 삶의 질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은데요. 마침 우리 우동기 위원장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혁신도시 내지는 엠브레일로 나눠주기식이 아닌 어떻게 근본적인 지방시대를 만들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닿아있는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산업단지라든가 앞으로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도 수도권에서의 이 토지값 그리고 이 건축비값 이걸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걸 감당해 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토는 넓어봤자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의 한 배 내지는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들도 얼마든지 재배치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울산, 창원, 광주 이런 데다 배치한 산업단지들이 그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시설이 없고 아이들 교육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저임금 외국노동자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 수준의 근로자들만 흡수하고 있지 그 이상의 성장동력의 역할을 이미 이게 안 된 지가 오랩니다. 그래서 서울이 국제기능과 기업들의 본사기능 그리고 고급 서비스 기능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 부분에서는 산업 재배치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국토 재배치를 통한 인구와 지방과 성장이라는 산업의 재배치를 통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전환을 지금부터 해나가야만 우리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지방 소멸이 나타나고 산업의 동력이 이제 다시 막혀버리는 그러한 더 이상 손들 수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국가 전략을 미래를 위해서 세워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나갈 수가 있고 또 저를 비롯한 이 86 고령화 이 실버 베이비붐 세대들의 미래의 우리 생존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고민의 일단을 남기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짓는 얘기로 자꾸 뭐 장관할 거냐 선거 나갈 거냐 하시는데 지금 벌려놓은 일이 많고 결국 국회 가봐야 정부 보고 잘해라 라고 제안을 하거나 견제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그냥 스쳐가는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시킬 때 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를 제대로 온 성과를 맺고 국가 미래 전략에 중축도를 놓을 수 있는 역할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마는 과연 정부에 있는 게 더 역할을 잘하는 건지 당에 있는 게 역할을 더 잘하는 건지는 저 혼자서는 답을 못 내고 아마 인사권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기조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토론회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장관 일정 등 때문에 가급적 질문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셔야 많은 분야를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또 묻고 이후에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철도 파업 등 민생에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들어갈 질문의 분야는 부동산 시장 관련입니다. 저희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용배 코리아 헤럴드 총괄 상무께서 질문 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헤럴드 총괄 상무를 맡고 있는 신용배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해서 금년 들어 회복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저출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인구 감소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녀오셨던 GTX 시승 운행 관련해 가지고 이 GTX가 과연 아파트 가격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값은 지난 정부 시기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사실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급락은 일단은 좀 멈추거나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반등이 있는데 이 반등은 전반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그리고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구매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과연 추격 매수가 붙거나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려면 우선 경기가 좋아야 되고요. 소득 상승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미래의 소득 내지는 빌레다 쓰는 이런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경기의 흐름상 본격적인 경기 상승도 아니고 소득 상승도 아직은 아닙니다. 게다가 금융이 특히 DSR이라는 규제가 21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그게 쭉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기에 집값이 전반적으로 퍼졌던 것은 내가 겨냥하는 가격이 다 수십억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억대, 5억대 그러니까 이런 중간 또는 우리 서민주택들도 이게 공급이 부족하고 하다는 걸 보면서 이게 전반적인 공포 매수로 갔었는데요. 저희는 최고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이거를 잡거나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는 식으로 할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공포 매수 또는 미래에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 가격으로 절대 집이 없다라는 그러한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급과 함께 공공분양 그리고 시세보다 30% 정도는 늘 낮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지금 5년 내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공포심에 또는 불안감에 이거를 빛내가면서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정착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직 시장 전반이 대세적인 상승으로 갔다거나 아니면 집값이 이제는 우리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공급 여력과 시장 가격들을 전 가격 구간에서 특히 낮은 가격 구간일수록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굳이 이걸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경마하듯이 부동산을 가장 수익이 좋은 투자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긴장감 받고 예의주시는 하겠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의 특정 가격대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가지고 전체를 규제하다 보니까 또 전체가 폭등해버리는 그러한 시행착오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출산 내지는 저출생을 위해서 진짜 이게 세계 1등을 넘어서 계속 신기록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 주거 문제랑 결국 교육 부담 그다음에 양육 부담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 주거, 양육, 교육 이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획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부처랑 다 조율된 정책을 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출산 특공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특별 공급 뭐 이런 거를 내는 정도로 일부는 좀 혜택을 넓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 출산 세대들 그리고 자녀 양육 세대들에게 그냥 안도의 한숨을 내게 할 정도의 정책은 아직 멀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격적이고 국가의 자원 배분을 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이건 국토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비중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각오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GTX는 어제 수서동탄 새벽 1시에 가서 시승을 했습니다. 첫 시승을 했는데 왜냐? 낮에는 지금 수서 SR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밤에 가서 시승을 했는데요.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에 지금 그냥 수도권 전철 조용하게 가는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기자들도 아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저희가 1, 4분기 내에 개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저기 파주에서부터 삼성까지 오는 구간 등등 순차로 해서 개통이 될 거고 또 GTXC 저기 의정부 양주에서부터 수원까지 오는 이 부분도 올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마다 순차 착공 순차 개통들이 이루어지면서 2028년 30년까지 우선 수도권은 ABC는 지금 다 착공을 이미 다 할 거고요. 그 다음 DEF까지도 올해 말 내년 초에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수도권은 끝에서 끝까지 한 시간에 주파하는 그런 새로운 교통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통에 중요한 것은 교통, 접근성 또는 거기에 지나다니는 발자국 수와 거기에 접근에 걸리는 시간 이게 곧 사실은 집값이기도 하고 그 하나의 공간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집값의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출퇴근에 쓰여지는 그 시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생활과 정말 남녀 간의 교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삶의 그 자체인 삶의 조각을 돌려드린다는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붙으면 야 그럼 또 수도권 아니냐 그래서 우선 부울경에서부터 이 GTX 수준의 빠른 광역교통을 바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정호 TV조선 보도본부장님 진명하십시오. 집값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 잡을 자신이 있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말 믿고 있다가 집 안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했던 일도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은 경기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용산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 최고가 거의 90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다른 지역의 집값을 또 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의 하락세 그리고 강남이나 용산권 거기에서의 상승세 이런 격차들이 너무 심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집값을 좀 낮추겠다 했던 부분 전세값 하락도 막겠다 이런 데 따라서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은 시장을 너무 달아오르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일 수 있습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시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공급이라는 부분도 지금 건설사들 다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청약 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집값 잡기 위한 별도의 정책 내지는 집값의 안정적인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적절한 정책을 또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자신 있냐. 뭐 절대로 집 안 사도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좀 그렇게 오만하고 방정을 뜨면 꼭 그게 세상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세는 아니고요. 겸허하게 하지만 저희들이 책임이 있고 저희들은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특공이라든지 무주택자 청약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어떤 경우에는 당첨되기만 하면 현재 시세로 보면 몇 억짜리 이런 시세 차익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경쟁이 과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또 잡고 이런다기보다는 이걸 꾸준히 공급을 해주면 결국 경쟁률이라든지 시세 차익도 결국은 계속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저희는 추세를 목표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를 위해서 과연 정책 수단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금처럼 다주택자들 그리고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여있는 특정 지역에서의 거기에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이런 금융으로 걸 저희는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정말 오늘 벌어서 그리고 오늘 아껴서 정말 5년 뒤 10년 뒤를 정말 실수요자들이 어렵게 쫓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정책적인 공급이라든가 금융적인 혜택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력과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 하후 상박이라고 그럴까요? 아래쪽은 좀 두텁게 우리 위쪽은 박하게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세정이라든가 세금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후 상박 이런 원칙들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정책적인 일관성과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쌓여야 되는 문제이지 지난 정부처럼 큰 소리 쳐놓고는 못 잡으니까 통계를 만지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일부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또 세금 때리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잡고 결국 다 놓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오만하고 모든 걸 잡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실수요자, 무주택자, 우리 또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주로 해주고 민간에 대해서는 택지라든지 아니면 오른 건설비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건설로조들의 횡포나 뜯어가는 돈들, 불법 화도급들로 인해가지고 엉뚱하게 새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건설시장을 공정하게 또 정상화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운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짓게끔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운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데다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나가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원장관께서는 최근 전후 재건사업 참여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셨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또 질의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우크라이나 방문하셔서 지난주에 방문하셨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예방하고 또 리툰 공동 개발도 추진하기로 하셨다고 했고 또 재건 사업 참여 협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아직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키우에도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인데다가 이게 만약에 휴전이 된다는 기대도 지금 별로 없는데 만약에 돼도 여기가 러시아와 나토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지역인데 여기에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 재건 사업에 참여하신다는 건지 또는 이제 뭐 이라크 전에 이라크에 우리나라가 재건 사업에 참여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병력이 직접 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했는데 지금 상황은 뭐 어느 나라 병력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갔다 오신 성과를 이런 우려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엄연히 아직 전쟁이 진행되는 나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에 대한 예측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짧게 보는 사람도 한 3, 4년은 갈 거라고 최근에 보니까 보는 것 같고요. 더 길게 간다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다녀면서 콜란드라나 나토 쪽 전쟁을 잘 아는 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건 뭐 5, 6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 기업들이 들어가서 헬멧 쓰고 무슨 공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무슨 대금을 바로 따박따박 우리 산유국들처럼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기대라든가 이런 걸 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이걸 지금 주가특이기에 사용하는 그 기업들은 반성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6배의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 2배 정도 되는 동부전선은 전선이 치열한데 지금 이것도 계속 수복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다 포탄이 날라온다기보다는 러시아가 공격하는 군수품 창고라든지 이런 군사시설들이 있는 곳에 주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지 전반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키우가 있었지만 저희는 공습경보라도 울릴까 했더니 아주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과 내면에서의 전쟁에 대한 긴장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6.25 때의 피난 수도 부산보다는 훨씬 평온하고 훨씬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게 우크라이나의 한 5분의 4 내지는 4분의 3 정도의 영토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재건 사업은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질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제안하는 것도 다 그쪽이지 전쟁이 있는 지역 또는 포탄이 떨어지는 데 와서 같이 싸우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야 대통령이 23억 불 얘기했던데 우리도 지금 투자할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돈을 먼데 가서 퍼주는 거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20억 불은 전부 차관입니다. 빌려주는 거죠. 대신 회수 기간이 좀 길다라는 것 뿐이지 그 차관이 갈 때는 국제기구들이 다 보증을 한 상태에서 할 뿐만 아니라 그 차관으로 하는 사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인력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다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고 나중에 그에 대한 식량 또는 자원 또는 거기에서의 운영 수익 이런 걸 가지고 다 회수하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그냥 하나의 이런 명분적인 이것만 가지고 봐주는 게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사실 가난한 나라고 아직도 부패와 관료주의와 정보부족이 횡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사업 환경과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안 된 채로 덤비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는 공공, 우리 정부가 먼저 나갈 겁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및 미국이나 나토와 직접 상대를 하면서 할 거고 거기에서 안전성과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보장 조건들이 마련된 속에서 하나하나 진출을 시킬 때인데 저희는 유망하다고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질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원전, 방산, 리듐 개발, 또 식량, 및 농약 같은 거 공동 생산, 그리고 건설 이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요새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이 다 초빙받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기회는 우리가 그냥 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위험요인들과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폴란드랑 미국이나 일본, EU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파트너십을 갖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 대신 우리가 부족한 인구, 식량, 그리고 히토류를 비롯한 자원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매우 풍부한 보유량을 갖고 있고 한국을 진정으로 리스펙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이나 프리, 중국이 얼씬도 하지 않는 미래의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투자의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뤘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도움으로써 전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 선상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또 북측 군사물자 지원으로 해서 더 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전쟁이 좀 조기 종식되는 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 정부 쪽에 어떤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국무위원으로서 만약에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20대 젊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피어싱, 코 피어싱하고 온갖 알록달록 머리 염색하고 진짜 무슨 거의 펑키 패션들을 입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난민 이런 문제를 물어봤더니 쭉 다른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기들한테 무기를 달라는 겁니다. 20대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겠다. 그런데 그런 정서가 전반적으로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야, 우크라이나의 어떤 자유와 주권을 지키려는 그런 항전의지. 이것 때문에 대부분 키우가 3일 만에 함락될 거라고 많이 봤었는데 이게 거꾸로 반전이 돼가지고 왜 우크라이나가 빨리 러시아 영토를 못 찾느냐. 그래서 독일이나 러시아 의전적인 유럽 나라들은 초조해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함락과 정권교체와 항복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의지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지금보다 불리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망인 거고요. 특히 젤렌스키 만났더니 코미디안 배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미디안 인민의 종이라는 드라마 프로덕션 팀들이 전부 비서실장, 부실장, 영부인 이래가지고 최고의 젤 핵관들이 전부 인민의 종 제작팀들이라고요. 그리고 워낙 부패가 심하니까 그냥 소비에트 러시아 때 한자리 해먹었던 사람들 그때 국영기업 불합했던 사람들은 지금 차례차례 잘려나가면서 전부 30대, 40대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신세대들이 정부의 핵심, 뉴 젤레관을 이루면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국가 전쟁 수행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항전과 재건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기를 직접 지원한다든지 참전하는 것은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도 제가 제의를 했지만 지뢰 제거 차량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후송 차량 같은 데다가 우리 장갑을 씌우는 거라든지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지역, 왜냐하면 지뢰 제거는 인도주의거든요. 그리고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것도 인도주의입니다. 인도주의라는 그 제안 하에서 저희는 간접적으로 항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국가 전략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에서도 또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늘이 어찌 보면 여야 극한 대립의 어떤 정점에 선 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여야 간의 정치 현안이라든지 정치인 원인의 어떤 시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가시죠. 사실 편집인협회 입장에서는 오늘 장관님의 편집인 토론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의안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권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습니다. 악연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지금 단식 중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사실상 부결 요청을 했지만 어쨌든 그 표결 결과 그리고 내각 총 사태를 요구하면서 낸 총리 해임 권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앞으로 이제 참 강대 강의 전국으로 가는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원희룡 또 장관님이시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이나 국회의 내부 사정을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언론인들이 밖에서 보시는 거랑 사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이재명 대표와는 질긴 악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악연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듭니다마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쳐가면서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28명인가 이탈하면 이제 통과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안다. 그래서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는 대로 또는 부결이 되면 되는 대로 그것은 우리 민심과 정치 여의도의 디테일 구도 또는 그 당내의 여러 가지 세력 총선을 두고 이제 얼마나 민감한 시기입니까. 변동성과 대립을 높여서 정치의 지각판을 크게 흔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궁금하다 그런 것은 너무 좀 제삼저증인 것 같고요. 그런 앞으로 이게 가져올 파장 그리고 그게 특히 국무위원으로서는 국정수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음 총리 해임 권유하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통과를 시킨다고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통과가 되면 또 대통령이 수용을 해야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뻔히 예상되는 수선으로 갈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제 또 국회 예산 국회를 앞두고 이게 강대강의 충돌로 달려가고 또 이런 것을 중재하거나 서로 타협으로 일고 갈 수 있는 정치적인 문화나 리더십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국정수행에 큰 부담으로 올 것 같아서 걱정이고 매우 좀 우리 정치 문화의 한계점 같은 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슬프고 좀 비감한 그런 시점입니다. 국민일보 편집인 신종수입니다. 지금 여야 대립 말씀하셨는데 너무 강대강으로 극한 대결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좀 국민들 안심도 시키고 또 이런 중도층 등을 말 없는 중도층들을 좀 의식하는 그런 정치 좀 타협하는 정치 그런 건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어디를 보니까 정치인 호감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재명, 김동연, 그다음에 원희룡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던 보니까 굉장히 설명도 쉽게 잘하시고 설득력 듣고 그러신데 호감도 좀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무대라든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메시지가 이제 서로 소통이 되면서 거기에 쌓여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할 뿐이고 결국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정치 자체가 몇 차례 대선을 겪으면서 그냥 열광적인 지지층들끼리 소위 그 팬덤 정치, 자기들끼리 정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멋있어는 보이는데 사실은 지속적인 세력이 없는 이런 정치 지형으로 돼버린 것 같아서 단순히 이건 야단치고 명분론을 얘기한다고 해서 결국 본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세력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민생에 오면 또 이게 서로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정치가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게 작동이 돼야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야 그래도 우리 싸움의 영역 싸우는 링은 여기고 링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암수를 써서 싸우질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요즘은 여야 간에 서로 밥 먹는 것도 지금 꺼리고 외국 출장 같이 걷는 것도 꺼린다라는 걸 어제 우리 윤지혁 원내대표가 아예 그냥 대표 연설에서 하시던데 야 과연 그 정도인가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부처가 하는 거에서 상임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하는 사업에 또는 지역 민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거기서는 지금 야당이 더 세니까 사실 야당할 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지는 우리 대통령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될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도 큽니다. 지난번 대선 당시에는 정말 이재명 후보와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이었죠. 1타 강사 굉장히 타격이 있었고 사모님까지 또 등장하셔가지고 상당한 타격을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로서의 원희룡에 대해 일반인들 가운데 일부는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좀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좀 지나치게 좀 싸우는 이미지가 아니냐. 한때 욱하는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싸우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원장관께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리 이른바 유권자라고 할 수 있고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차기 주자로서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기 주자로서 어떤 이미지를 좀 더 보강을 하셔야 되는지 본인의 생각은 어떤 건지 그게 원래 캐릭터신 건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 솔직히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윤보부장님 오래 사귀어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욱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는 제가 욱하는 걸 아마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으실 거고요.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가끔 선택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점도 저희는 나름대로는 선택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정치라는 게 우리 대국민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정감이 있는 모습으로 그쪽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자성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인데요. 그 뭐 분 관련성이 나오자마자 이거 백지화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후에는 일단 검토하고 중단이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여권의 관계자로서는 정부 책임자로서는 좀 무책임한 그게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뭐 지역주민 요구 선호도 경제성 반영해서 뭐 노선 재검토할 수 있다 그랬고 야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약간의 뭐 가능성도 열어놓으셨었는데 처음에 했던 반응과 이후의 거는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원장관님이 갖고 있던 캐릭터의 일부가 발연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양평 관련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양평은 사실 처음에 김두관 의원이 제기했을 때는 정말 협의에 의해가지고 좀 뭐랄까 부드럽게 또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와의 악연이 발동을 하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해찬, 이재명, 이재명 측근들로 이어진 이게 벌써 편대를 다 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가서 갈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재명을 한두 번 상대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면 갈수록 책임 뒤집어씨기 위해 프레임 그리고 묻지마 대통령 가족 책임 이렇게 가고 이게 총선 때까지 심지어는 그 이후까지 무조건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끊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고속도로만 보더라도 추진할 방법이 없다. 예산 민주당이 갖고 있죠. 또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을 제가 압력받아서 또는 제가 압호하려고 제가 멀쩡한 노선을 틀어서 만든 걸로 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내가 감옥 가야 될 수준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뒤집어 씌웠는데 그걸 그냥 털지 않은 상태로 추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국민 정세상도 그래서 예산이 됐든 아니면 실제적인 업무 추진 절차가 됐든 국민들의 동의나 보냈든 이것되든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이건 프레임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 대해서는 서로의 정직성을 걸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든지 말든지에 대해서 진실게임에 결판을 내자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 중단이라는 게 백지화 내지는 한판 붙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윤 본부장님께서는 이걸 또 약간 스타일 문제로 했는데 스타일 문제가 빌미를 준 건 제가 조금 더 돌아볼 그건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프레임을 거는 것의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의 검증과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다 지금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설사 의혹을 우긴다 한들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란과 대안에 대해서 거의 절반 정도씩의 찬반율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의견이 취합이 되면 이게 재개가 된다는 것인지 재개의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TF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양당 간사 간에 증인들을 부르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증인들 토론을 보시고서 일반 국민이나 양평 주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어차피 못 갑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최근에 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지만 부실 아파트 또 건설노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관련된 현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현님.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반 카르텔 정부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LH 정관 카르텔 협파하겠다. 그리고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특히 민주노총사나 건설노조의 비정상적인 관행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간 근절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도 그런데 이게 너무 뿌리가 깊다 보니까 이걸 좀 고민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사 입장,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건설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을 사실 어설프게 다뤄서는 이렇게 미봉으로 되면 오히려 건설 현장의 그런 비정상적인 관행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특히 건설 회사들 입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보신 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진짜 내 장관이 임기 중에는 내가 어느 것까지는 정말 하겠다는 게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르텔이라는 것은 이권에 대한 불공정 담합이 세력화되고 고질화되고 이게 완전히 시스템화됐을 때 이걸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든 노든 그러니까 건설노조가 기존에 카르텔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건설노조는 사실 거짓말같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거의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날뛰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쪽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또 건설 현장에서 당수자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한편 이제 LH나 민간건설회사들이 연결된 이런 부분에서의 담합구조도 문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작동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그걸 또 만든 결과가 더 불공정한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최악이기 때문에 저희는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과 민간에서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수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있는 공공, 우리 공공에서도 전관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돌여낼 수 있고 그 부분은 사실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저항은 크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말 없는 음성적인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것은 정부의 몫이긴 합니다마는 공공, 특히 LH라든가 도로공사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국토부 관료 출신들이 가서 자기의 그냥 능력과 경력을 살리는 건 좋지만 직접적으로 거래나 발주 여기에다가 직접 영업을 담당해가지고 이런 것을 그냥 싹쓸이 해가 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 경제에도 반하고 이거는 공직자 윤리에도 반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 공공과 LH나 도로공사 등 국토부의 직할 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이런 차단 조치는 윤석열 임기 내에서는 당연히 할 거고요. 저도 이걸 해내기 전에는 그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 주관적인 생각. 왜냐하면 저러다 말겠지. 원희룡이 그만두는 날, 원희룡 빨리 어느 지역구로 가기만 기다리는 세력들이 일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발언에 들으셨겠지만 원희룡 장관께서는 지방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인식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편집인 토론회에서는 이런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서 지역의 논설실장을 모셨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기조발언에서 국토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상당한 양을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상황을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퍽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가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2%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쏠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하러 고통을 받고 있고 지방은 우리가 언론계에서는 뉴스의 사막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지방은 거의 사막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쪽에는 경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우리나라 천대기업이 한 75%가 수도권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필줄이 거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은 거의 사막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만 하더라도 지금 부산이 한때는 400만을 내다봤는데 작년에 33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러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수도권에 유권자 수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유권자의 표를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수도권에 대해서 정치권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국토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이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토소통부 국토균형발전부의 어떤 그런 주무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신다면 나라나 지방이나 또 장관님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미래에도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산의 엑스포 위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2029년도에 가득신공항을 개항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5천억 이상이 공사 착공미로 내년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는 국토부 항공마피아라는 말이 굉장히 승행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항공정책을 담당하시는 중앙관료들이 인천공항과 그리고 국적 항공사만 생각하는 이런 정책을 펴왔다. 그래서 지방공항에는 고추라말려는 공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온다 이런 그런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저가항공사 lcc라는 저가항공사는 가득신공항에 본사가 있도록 하고 인천공항에는 국적 항공사의 본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 초에 lcc의 본사가 어디를 갔느냐 하는 것은 항공사 자체가 결정할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29년도에 가득신공항이 개항을 하고 그다음에 2030년 엑스포로 개최하고 난 뒤에 또 가득신공항의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lcc 저가항공의 본사가 제2관문공항에 가 있는 어떤 걸 생각했을 때 lcc 본사는 가득신공항으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질문 드릴 것은 이게 인구가 자꾸 지방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관료들은 늘 경제성을 마치 그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러니까 이 비용을 들인 만큼 편익만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비용을 들인 편의 같은 경우엔 인구가 많아야지 경제성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제성에 밀려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이렇듯 지립장벽을 거의 지방들이 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의 어떤 공공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되고 제대로 사업을 따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지방에 지방인들이 살아가는 여건들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또 수도권으로 다시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런 악순환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c 문제와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비용 항공 본사를 두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면 양쪽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결국 저는 지방공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 그리고 지금 가덕신공항이 지금 14조 원 가까이 들여서 짓는 공항인데 그 공항이 비싸게 짓는 공항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지 본전을 뽑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게 저비용 항공이 됐든지 화물이 됐든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지금 인구를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 그리고 생활인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 그 지역 공간의 활용 이런 도를 높이는 이런 아까 국토 재배치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부울경 쪽이 우선 1차적인 타켓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다른 광역권도 당연히 중점 대상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예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타라는 것은 장래 예측 수요를 하는데 그 예측 수요라는 건 지금까지 왔던 것에 그냥 연장선에서 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으로 딱 걸려있는 경우에는 지방은 예타가 점점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도 이건 생활인구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미래의 그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개발 계획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면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좀 숫자로 딱딱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는 균형발전 지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개념을 넣어가지고 지방에다가는 갓점을 좀 주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국토 재배치 그리고 우리 국토를 넓게 쓰기 위한 이런 개념과 관련해가지고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을 국토를 넓게 쓰고 복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수도권 내지는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 주택들 내지는 별장이 됐든 그게 재택근무 공간이 됐든 아니면 회원제의 어떤 주거 공간이 됐든 관광 공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에서도 넓은 부지 땅값이 싸면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들은 전부 저는 지방으로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좋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남해안 벨트 같은 경우도 정말 관광 개발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묶여서 호텔 하나 못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수준의 레저트 그룹들이 와서 개발하려고 해도 이게 여러 지자체에 걸려서 하다 보면 이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다가 SPC 파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단순히 지방의 역량 문제 만이겠느냐 이게 아니라 국토 이용에 대한 우리의 국가 전략 자체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 나가면서 생활 인구 그리고 투자하는 이런 자본들이 이런 국토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추세만 돌이켜낸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방도 우리가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게 아까 60% 정도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래도 우리 이 세대들은 다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청원의 푸른 꿈을 알고 안고 수도권으로 온 분들이 대도시로 간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네이티브 수도권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60%가 넘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젊은 세대들의 모두들의 고향은 수도권입니다. 이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해서 저는 더 늦기 전에 대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원희룡 장관께서는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보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주제별로 묶어서 질문한 것들은 이런 정도인데요. 그 밖에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타 질문도 좀 받아 봤는데 한 두 분 정도 패널들에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무기 개발 준비를 갖춰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핵무기 얘기하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국민의 76%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께서는 대국민 서비스업 종사자이시면서 정치인이시니까요. 그리고 국무위원이시기도 한데 이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추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뭐 단순히 우리끼리 의견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약간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이라기보다는 우리 핵공유클럽이라는 핵논위클럽이죠. 노니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핵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진전을 했는데 핵에 관해서는 북이 이미 핵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경직된 비핵화 논리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걸로 단순히 이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여기에는 지금 핵 확산 억제 그리고 핵 우산이라는 한미동맹 그리고 전 세계적인 비핵 확산 체제 속에서의 한국의 안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충분히 보장이 된다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반발과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그리고 주변국의 핵무장의 어떤 핵군비 경쟁을 우리가 유발해가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북핵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태세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적인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에 상응해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이쪽이신지요. 예를 들어서 전셋값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쪽을 가장 지금 걱정하고 면밀히 주시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조만간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결과적인 수치들을 우리가 그걸 조작하거나 통제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앞단에서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의 여건,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일 텐데요. 저희는 금융하고 공급 이 부분은 금융당국과 우리 실물당국이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여건 중에서 예의주시하는 것은 늘 금융이고요. 금융과 실제 시중에서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건 단기적인 왜곡을 낳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시하는데 그것도 우리 국토부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금융당국과의 부처 협의 때 우리가 늘 금융당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3년 뒤에 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건설 가격이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또 pf가 묶여 있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이 그리고 민간 회사들이 안 뛰어들고 계속 서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위험부담은 좀 줄여주고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종합선물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석 전에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 부분을 푸는 게 저희들이 우선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LH를 비롯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에서의 공급을 그건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거를 한봉이 땡겨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더 밤샘 작업을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이 현재 그동안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빨리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선보이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렇게 패널들만 참석하시고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방청석에 많은 언론인들 또 원로언론인들 나와 계시고요. 또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열띤 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플로어에 참석하신 분들에게서 질문을 두 개 정도 받아가지고 제가 대신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중석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회장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책은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5도 삼촌, 4도 삼촌 이런 얘기들을 제시하셨는데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을 강조함으로써 농산어촌이 비교 여류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 비중도 낮은 느낌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지역 차원의 재생, 재배치 차원에서 그 네이밍을 도시재생과 삼촌재생 이렇게 등치해서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김중석 우리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우리 특히 군단위에 이쪽의 노인주택이라든지 청년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활력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도 한 15개 정도 공모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크게 뉴스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뉴스는 덜 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촌 활력이든지 저희는 재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기에 50조라는 돈을 담벼락 칠하는 데 다 써버리고 그 다음 센터에 소위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인력들, 일자리 창출을 해줘가지고 그 인건비로 다 써버려가지고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간 게 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활력타운보다 삼촌 활력타운도 괜찮네요. 삼촌 활력타운, 이모 활력타운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밍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할 테니까 아이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편집인협회의 토론분과 간사를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논설실장께서 오늘은 플로우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전략산업 공장 건설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오늘 오후에 타픽뉴스를 하나 끌어내시려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수도권 반도체, 자동차, 전략산업 공장 건설 등과 관련해서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원하게 한번 답을 해주시죠. 수도권 그린벨트는 현재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요. 엄격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국무회의까지 다 거치고 부처들끼리 대판 한번 싸운 다음에 결정을 했고 대신 수도권에 집중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되니까 지역에다가는 14개의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고 임기 내에 가급적 다 착공, 물론 다 착공은 힘들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착공시키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역에 있어서는 현재 특히 창원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라는 형성 단계에서의 특수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시와 시가 합쳐지다 보니까 중간에 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가지고 광역시의 한복판이 전부 그린벨트인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든지 요새 창원 같은 경우는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무슨 천공 미사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지금 인력도 특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주문이 밀려서 공장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울산도 지난번에 아람코가 와서 구조원짜리 새로운 산업시설 투자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있고 인재공급이 가능한 인재공급은 우리가 교육정책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땅이 없어서 투자를 못 받고 인구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지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도 100만 평방미터로 지자체가 늘릴 수 있는 범위를 넓혔고 또 총량이 넘더라도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 투자가 확실시 되는 경우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한 없이 풀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미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 밑에서 진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린벨트는 저희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 토론회를 시작한 지가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장관께서 이어지는 국회 일정 등이 있어서 시간 제약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시간 내에 궁금한 점들 많이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원희룡, 정치인 원희룡 일을 몰고 다니고 사건 사고를 항상 몰고 다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정치인 원희룡, 장관 원희룡 스스로가 어떤 시험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를 위해 저희들은 원희룡 장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편집인들은 앞으로 원희룡 장관의 또 많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